앵겔스 5번째 시간 한 번이 이제 색깔을 이렇게 점포의 색깔을 변경해가면서 녹화를 하니까 한층 녹화가 재미난 기분입니다. 앵겔스와 마르크스 루에닌 주의 블라디미르 루에닌이 마르크스 주의에 입문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상술한 게으르기 플레하노프였다. 제네바에서 망명객 신세로 치료하던 플레하노프는 영국에 있는 앵겔스와 서신을 교환하며 러시아에서 마르크스 주의를 실현한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곤 했다. 마르크스 주의 철학을 최초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규정한 것도 플레하노프였다. 마르크스 주의 철학을 최초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플레하노프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플레하노프가 생각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마르크스 앵겔스가 해결 변증법을 적용해 발전시킨 수미일관한 세계관이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해결의 변증법, 철학자 여러분 철학자 해결 아시죠? 그 철학자 해결의 변증법을 적용해가지고 속칭말을 하지만 약간 변형시킨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플레하노프와 리니는 마르크스보다는 앵겔스의 저작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후려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원동력이 된 철학도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설보다는 플레하노프가 앵겔스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공부한 바로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었다. 마르크스 주의는 단순히 사회주의 이론만이 아니다. 총체적인 세계관이며 하나의 철학적 체계다.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한 마르크스 주의 사회주의는 그 책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런 철학체계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한다.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1950년 이오시프 스탈린. 그러니까 스탈린의 어록이라는 겁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의 세계관이다. 이것도 스탈린의 어록이라는 거죠. 한편 플레하노프는 소수의 전의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식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는데 이는 그가 마르크스 앵겔스의 기본 이론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식의 사회주의 혁명. 이것이 뭐냐면 탑다운이다. 예전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 탑다운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죠. 위에서 그냥 찍어 내리는 거. 자본주의 플레하노프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켜봐야 고대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들이 그러했듯이 본질적인 변화 없이 황제 1인 독재체제가 공산주의식 독재체제로 바뀔 뿐이라고 주장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 본래의 정치적 목표는 실종된다고 우려하였다. 다시 정리해보자. 앵겔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그 끔찍한 만행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가 넘쳐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답은 놓일 수밖에 없다. 앵겔스요. 그렇게 앵겔스가 마르크스를 계속 돈을 후원했던 마르크스가 그 마르크스와 레닌 때문에 오늘날 지구는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가. 지하에서 앵겔스가 그거를 반성해 볼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겔스가 만약 지금도 살아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산주의가 저지른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가지고 저지른 만행을 철저히 참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앵겔스나 마르크스는 몇 세대 후에 역사의 주역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두 사람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유시장 체제인 서방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애덤 스미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현대 개신교 복음주의 문제점에 대해 마르틴 루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사마 빈 라덴이 저지른 잔인한 테러에 대해 이현자 무한마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스탈린주의 또는 마우처 등의 중국 폴보트의 캄보디아 폴보트의 캄보디아 맹기스트의 에티오피아가 수백만 명을 죽인 것이 19세기의 런던에서 활동한 두 철학자 책임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앵겔스에게 오늘날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무수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앵겔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앵겔스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 이론을 빌미로 삼아 이렇게 나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작통질을 쳤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겔스에게 참의를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앵겔스는 20세기의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이 했던 식으로 소수의 전의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의 혁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항상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당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또 프로레타리아가 사회주의에 도달하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과 정치적 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소수의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를 프로레타리아에게 억지로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프로코트를 입은 공산주의자 앵겔스 평전. 앵겔스 평전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트리스트롬 헌트가 쓴 앵겔스 평전의 이런 글이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블라디미르 렌이는 볼체비키로 겨우르기 플레하노프는 맨세비키로 각각 노선 차이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렌이는 플레하노프에 이러한 우려를 씹었고 렌인과 스탈린의 후배 마우처 등은 고대 중국에서 일어난 역성혁명들이 그러했듯 전통적인 유교 관료제 사회에서 본질적인 변호가 없는 황제의 1인 독재체제를 계승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제 주요 조서 앵겔스는 22살이었던 1842년에 프리드리 빌헤름 요제프 셀링의 철학을 비판하는 셀링과 게시 등의 논문을 이었고 그 이후부터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까지 활발한 처절 활동을 펼치며 유럽 공산주의 운동의 중추로 자리매김했다. 다음 목록은 그의 대표적인 저자 목록을 몬 것이다. 대표 저작은 1842년 신성가족이 있고 1844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자본론의 초고 형식으로 집필된 책으로 1850년 즈음에 자본주의가 무너질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 마르크스와 함께 공조한 책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푸르동에 대한 디즈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1845년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책이 나왔고 1846년에는 독일 이데올르기 마르크스 앵겔스가 공동으로 썼다.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인 변증법적 유물로는 구체한 저서이다. 위에 나온 신성가족의 발전판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848년 공산주의 원리라는 책이 나왔고 1848년 공산당 선언 이것도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공동으로 쓴 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50년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책이 나왔고 1852년에는 독일에 있어서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78년에는 반두의 링론 독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엔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이 설립되었으나 이 당의 주도권은 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이자 유물론 일정으로 현실 철학을 내세운 오이겐 듀링이 쥐고 있었다. 1880년에는 공상에서 과학으로라는 책이 출간됐고 1883년에는 자연 변증법이 출간되었다. 1884년에는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 1886년에는 루트 비히 포이어 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라는 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어록 정의란 늘 불충분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것이다. 단 하나의 참된 정의는 오직 사물 자체의 발전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반두의 링론 평가 영국에서 대규모 산업이 시작되어 있는 시기부터 1845년까지의 대선은 여기저기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겠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독자는 브리드리히 앵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본질에 대한 앵겔스의 통찰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었는지는 그의 책이 출판된 이후에 나온 각종 공장 보고서, 광산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카를마르크스의 자본은 1권 앵겔스의 기언은 단순한 사실 제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정치, 경제학, 비판, 개혁, 공산주의 이론의 선구적인 텍스트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했다. 앵겔스는 빌레름 리프크 네이트의 말을 빌리면 스스로를 탈해결화했다. 대중정치 운동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론이나 결국은 실패한 제1인터내셔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1880년대 앵겔스가 쓴 수많은 팸플릿과 선전물로 시작된다. 앵겔스가 고인이 된 동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마르크스주의를 인류사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정치 철학 가운데 하나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이제 프로코트를 입은 공산주의자 앵겔스 평전 트리스트럼 헌트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겁니다. 카를마크스 블라디미르 레닌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을 닦은 인물이다. 19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별명도 붙었다. 이런저런 일화가 보여주듯이 학자와 사상가로서 업적도 마르크스에게 밀리지 않고 인성적인 면에서는 마르크스보다 훨씬 좋았다. 사방의 적을 만들고 다녔던 마르크스와 달리 앵겔스는 부유층 출신으로 태어나 사회의 연구를 위해 빈민계층에 뛰어들면서 메리번지를 아내로 맞을 만큼 인망도 좋았고 마르크스 생전이나 사후에나 앵겔스가 주관하는 파트는 유감없이 하객들을 호강시켜주는 대범함으로도 유명했다. 내가 전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앵겔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앵겔스가 빈민계층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할 때 만났던 여자를 활동을 할 때 만났던 여자가 메리번지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앵겔스에 나온 얘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앵겔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엇갈린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보면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나무익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앵겔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라 앵겔스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이렇게 엇갈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는 앵겔스가 주관하는 파티는 유감없이 하객들을 호강시켜주는 대범함으로도 유명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앵겔스는 부유층 출신으로 태어나 사회의 연구를 위해 빈민계층에 뛰어들어서 메리 번즈를 아내로 맞을 만큼 인망도 좋았다. 앵겔스는 그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앵겔스는 엄연히 19세기 인물이었고 현대 21세기 기준으로 그의 도덕성을 따지기는 애매하다. 앵겔스는 주변 정적들과 싸울 때 인종 문제를 약점 잡을 데가 없지 않았다. 이외에도 맨체스터의 실러 연구소 회원 중에 유대인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 적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유럽인인 흑인이나 슬라부족 아랍인보다 훨씬 문명화되었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인종 문제를 둘러싼 현실 정치 문제에서는 거의 언제나 당시 기준으로 무척 진보적인 편에 썼다.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북부연합을 지지했고 1865년 자메이카 모란테베이 반란 때 영국 청독이 저지른 현지인 흑인 학살 행위를 비판했다. 반유대주의 성령이 없지 않았지만 1870년대 말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가 다시 등장하자 이를 크게 비판한 바였다. 엥겔스는 진심으로 반유대주의를 후진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며 타락한 사회계층이 현대사회에 대해 보이는 퇴행적인 반응에 불과하며 반동적인 목적에 이용당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엥겔스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반유대주의와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촉구했으며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엥겔스는 아일랜드 관련해서도 아일랜드인 관련한 경멸적인 편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일랜드인 여성과 결혼하고 리디아 번주를 자랑스러운 아일랜드인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르며 그녀를 도와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사람으로서 유대인 관련한 그의 견해와 행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엥겔스는 유대인에게 대한 편견을 떨쳐버리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마르코스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는 결국 역사가 발전하면서 소멸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이를 실천해 옮겼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건 아니고요. 엥겔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리디아 번지라는 사람이 아내였었는데 이 엥겔스의 아내가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했던 얘기를 정정합니다. 엥겔스는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본 내가 잘못 얘기했던 것을 분명히 정정합니다. 여담 대중들 사이에서는 마르코스의 응석을 받아주고 마르코스 가족들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표준은 대인배적인 면모가 주로 부각되고 있으나 자신을 공산주의로 이끌어준 절친한 친구였던 모제스 헬스의 부인과 선을 모서 헬스에게 절교당한 적도 있었다. 원래 엥겔스는 살아생전의 공산주의 사상가로서의 입지 외에도 화끈한 플레이보이로도 유명했다. 젊은 시절은 미남으로 유명했던 데다가 부자집 아들 출신이라 돈도 많았고 성장 환경 때문에 사람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서글서글하게 잘 대해주는 성격으로 여자와 관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친구인 마르코스가 성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것과 별개로 엥겔스는 결혼이나 일부일처제가 기독교적 관습이라는 이유 혹은 불우주화적 관습이라는 이유로 경매를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메리 번즈와도 사실원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결혼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엥겔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엇갈린 정보가 나왔느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열쇠가 왜 그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어느 곳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어느 곳에서는 엥겔스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왜 그렇게 서로 엇갈린 정보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여기. 그게 키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법률상으로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같이 결혼했던 그런 같이 결혼 생활을 했던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던 그런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가부장제가 폐지되면 여성은 돈보다 사랑을 위해 결혼할 것이고 남녀 모두 상호 애정의 존중에 토대한 결혼이 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주의 사회가 들어서면서 제약 없는 성관계가 점점 증가하며 여성만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도 느슨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멕시코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을 옹호하는 논조의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게으른 멕시코인들로부터 그 멋진 캘리포니아를 정복했다는 것이 과연 부당한 일일까? 멕시코인들이 캘리포니아를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멕시코인들이 미국처럼 태평양 연안의 도시를 건설하여 세계 무역을 변환시킬 능력이 있었는가? 전혀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극소수의 스페인계 주민들의 독립이 선상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의와 기타 도덕적 원칙이 회전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사적 중요성을 갖는 사실과 비교하면 그런 게 무슨 태수인가? 오늘날 좌파 진영에서 보기에는 다소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당시 앵겔스에 대한 변호가 가능한 것이 앵겔스는 젊은 시절 골스 독일 민족주의자였었고 미국 멕시코 전쟁 직전 멕시코는 텍사스 내 독일계 멕시코인 이민자들을 탄압했던 바가 있다.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독일계 이민자들의 처우가 훨씬 개선되었는데 독일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반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앵겔스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독일인 소수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적극 노력하면서 이들을 혁명의 주체로 칭송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북부의 덴마크계 및 오스트리아 제국의 슬라북계 민족들 관련해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대한 역사적 혁명에 대한 한거라고 추정하며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잠깐 여기 필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인간의 진화에 대해 의견을 비롯한 적이 있다 당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손보다 먼저 진화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앵게스는 그걸 부르주아식 사고라고 비판하고 인간은 이족 보행을 통해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두뇌가 발달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앵게스는 마르크스의 딸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상했는데 로라 마르크스의 남편 폴 라파르그가 이를 악실적으로 이용해 먹었다 라파르그는 먼저 빚을 왕창 저놓고 후에 앵게스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자신과 로라는 함께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읍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앵게스를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직접 요구하거나 심지어 아내의 속옷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썼다 앵게스도 바보는 아니라서 라파르그가 이런 무리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격분하긴 했지만 친구 마르크스의 우정 및 마르크스의 딸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속아주는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속담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둬주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거둬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다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둬주지 말라 이랬던 속담이 있거든요 주면 줄수록 양양거린다는 겁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또 주면 줄수록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달라 더 달라 양양거린다는 거죠 주면은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제대로 된 사람일 텐데 이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풀은 베풀수록 더 달라 더 달라 계속 보채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꼭 이 형국이 그런 거죠 앵겔츠가 마르크스를한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고 하니까 마르크스의 딸이 또 이렇게 앵겔츠를 만만히 보고 야 그 앵겔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마르크스한테 수시로 돈을 보내줬지 야 우리도 이제 앵겔츠한테 손을 내밀자 해가지고 마르크스의 사위 되는 사람이 앵겔츠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돈 좀 보내달라 아내의 속옷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아내의 속옷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앵겔츠한테 편지를 보낼 정도니까 이게 돈을 보내달라는 이유가 어떤 명분 있는 일에 돈을 보내달라면 그나마 좀 앵겔츠가 덜 화가 나겠는데 아내의 팬티를 사줘야 되겠다고 돈을 보내달라 이 지랄하고 나오니까 앵겔츠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앵겔츠가 마르크스를 평생 지원했던 게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합동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다는 이런 아주 거창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마르크스한테 계속 돈을 지원했던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마르크스가 내 팬티가 다 떨어졌다 팬티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해줬다면 앵겔츠가 마르크스한테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나는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있다 이런 명분 때문에 앵겔츠가 마르크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르크스 사유라는 놈은 그런 거창한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속옷을 사줘야 되겠다고 돈을 요구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앵겔츠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정말 이걸 앵겔츠를 호구로 본다는 것이 호구로 보는 짓이죠 이 마르크스 사유라는 놈이 앵겔츠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앵겔츠가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러나 앵겔츠는 그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 마르크스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속아주는 척 하면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앵겔츠라는 사람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앵겔츠는 대인이었다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앵겔츠는 정말로 그릇이 큰 대인이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들을 다 리딩할 필요는 없고 드문드문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번스의 여동생 메리 사후 앵겔츠의 연인이 되었고 사실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죽기 직전 목사를 불러 1878년 9월 11일에 그와 결혼했다 죽기 직전에 계속 사실은 관계만을 유지하다가 죽기 전에 앵겔츠가 바로 죽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결혼한 남자가 또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 애인 애인과 바로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지하 벙커에서 지하 벙커에서 죽기 전에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권총으로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기 전에 결혼한 남자가 앵겔츠도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도 바로 죽기 전에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1878년 9월 11일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 보수적인 토리당 당원이었던 벤저민 디즈 레일리조차도 맨체스턴 내 유산기국과 무산기국의 관계에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는 교류도 없고 공감도 없다 서로의 관습과 생각과 느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완전히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 같다라는 비평을 남긴 바 있다 앵겔츠의 참전 경험은 이후 앵겔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울미트 마라크스가 영국 내 좌파들 사이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앵겔츠가 불리한 전투에서도 용감하게 활력했다는 증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부상이나 장애 없이 퇴각하는 데도 성공했기 때문에 평판이 더 높아진 것은 덤이었다 아버지 몰래 용돈을 붙여오던 앵겔츠 어머니마저 앵겔츠의 혁명 활동 때문에 가족들이 고처를 겪자 내가 볼 때는 죄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상을 퍼뜨리고 다니는 아들한테 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구나 라고 신란하며 용돈을 끌어버렸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마라크스가 자꾸 이게 공산주의 사상일을 만들고 이러니까 마라크스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주던 생활비를 딱 끊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주던 생활비를 딱 끊으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아들한테 생활비를 주고 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 이제 마라크스가 아니라 내가 자꾸 헷갈렸는데 마라크스가 아니라 앵겔츠 앵겔츠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다고 자꾸 그러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앵겔츠 아버지가 부유했다고 하잖아요 앵겔츠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곤 했었는데 어느 날 딱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앵겔츠 어머니가 남편 몰래 아들한테 은근히 생활비를 지원하곤 했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앵겔츠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불리켜다니고 고초를 겪다 보니까 앵겔츠 어머니도 화가 나니까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자꾸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앵겔츠 어머니도 생활비를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담으로 앵겔츠의 공장은 1871년 벤클리프의 질병장례 공제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맨체스터 내에서 가장 급여가 좋고 근로조건이 안정적인 공장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앵겔츠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공장이 말이죠 그 공장은 맨체스터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는 가장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많이 줬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식시간도 많이 주고 이랬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앵겔츠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는 복이 드물게 노동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불의들이 앵겔츠가 다시 자본가 사유로 복귀한 이유로 친구 마르크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너무 마르크스를 깎아내리고 앵겔츠를 올려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마르크스와 앵겔츠는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던 사이였고 앵겔츠가 기구하는 기사 상당수는 마르크스와 주고받던 편지에서 글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종종 앵겔츠에게 돈 좀 달라는 편지를 써야 할 때 상황이 좀 난감하다 싶으면 아내에게 대표를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니가 직접 나서서 편지를 썼는지 마르크스가 대신 시켰는지는 알 길이 없다 예니가 직접 정리하자는 거다 여데므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부르조아 남성들이 가정부 사이에 사생활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가정부가 임신하자마자 멀리 내쫓고 나 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사건 수습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마르크스가 사생활을 친구 아들로 둔갑시킨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니 책임보다는 마르크스가 가정부와의 예정을 못 잊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르크스가 사망하기 직전 당시 가정부 디모트가 마치 어머니가 자식 돌보는 듯한 태도로 마르크스의 병수바를 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마르크스 시대는 말이죠 가정부와 이렇게 정을 통했다가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기면 가정부를 몰래 나 몰라라 그냥 내쫓았다는 겁니다 굶어져든 살든 난 몰라 이런 식으로 딱 내팽개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나마 그렇지는 않았다 그나마 마르크스는 가정부가 난 아들을 엔겔스한테 보내주고 양자로 입영하라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정부를 냉정하게 내쫓지는 않았다 내쫓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고 마르크스가 죽을 때 마르크스가 죽을 때 이 마르크스와 정을 통했던 가정부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아 주는 듯한 그런 태도로 마르크스를 죽을 때까지 병수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녹화한 지가 38분 경과였는데 조금 있으면 40분이 되는데 볼셉키 혁명 당시 상트 베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 이외에도 라티비아 리가를 중심으로 한 라티비아 소총연대가 맹활약했는데 리가는 러시아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고 라티비아 소총연대는 이러한 리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계 유산계급과 갈등을 빚던 라티비아 무산기국과 지식인들이 중추가 되었다 뒤워 벌어진 잭백 내전에서는 농민들이 백군 적군 모두 다 싫지만 그래도 차라리 적군이 낫다는 판단 하에 적군단 한테는 덜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그 결과 적군이 승리하면서 러시아는 소련으로 거듭났다 마르크스와 동업의 계기가 된 맨체스터 노동자들의 삶의 실태 조사도 그렇고 가정과 결혼 제도의 분석을 정치 경제적 분석에 끌어올리는 등 마르크스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이데올리기적 비전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많은 현상의 치밀한 분석과 통계적 연구에 기반한 하나의 과학적 사상체계로 끌어올린 건 앵겔스의 공이 지극히 크다 세관에서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결코 마르크스의 명성에 캐리 받은 것 아니고 마르크스랑 무관하게 살았어도 앵겔스는 위대한 사회학자로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타내고 하는 게 그겁니다 앵겔스의 인생에 마르크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앵겔스는 위대한 사회학자로서 이름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앵겔스가 마르크스라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르크스라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앵겔스는 위대한 사회학자로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일을 했을 만큼 앵겔스는 상당히 지적으로 발달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런 시간은 끝났고 다음에는 앵겔스에 관한 책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